상가, 원룸, 주인세대로 이루어진 원룸 상가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봉방동, 충주역앞 주택가 라인에 위치하고요. 6미터 소방도로에 접한 일반 상업지역이네요. 1층 상가 2칸, 2,4층 원룸 11개, 4층 주인세대의 구조입니다. KTX 내륙경전철 충주역 계통으로 점진적 지가 상승지역이고요. 대지 61평, 건축면적 40평, 연면적 148평, 2002년 철컨조네요. 매매가를 6억에서 4억 9천으로 1억 1천만원을 인하했습니다. KTX 내륙경전철 충주역이고요.